대한민국 최초로 성경신고약 66권의 주석을 완성하고 평생을 후학양성에 매진했던 정암 박윤선 박사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신총회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개최한 정암 박윤선 30주기 기념대회에서 고 박윤선 박사의 제자였던 합동신학대학교 윤영탁 명예교수는 박윤선 박사에 대해 목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셨던 분이자 자신의 명예와 유익 대신 오로지 기도와 신학연구에 사명을 다하셨던 분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암 박윤선 박사는 1905년에 태어나 소천할 때까지 평생을 성경연구와 후진양성에 매진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성경신고약 66권의 주석을 완성해 후배 목회자들의 강단 사역에 큰 영향을 준 한국교회사의 거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